프리퀀시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천하고 실천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컨퍼런스에 와서 기름붐 받은 가르침을 모두 듣고 너무 흥분해서 정말 대단해요. 오마이갓!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합니다. 내부 주파수를 더 많이 활성화할수록 주파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든지 자신의 내부 간문을 여는 방법, 내부 주파수를 활성화하는 방법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실천을 했느냐에 따라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 아플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여러 명을 데리고 즉각적인 힐링 명상을 했고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 중 두 명은 앞 말기였고 몸이 너무 쇄약해져 석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양자 얽힘, 장기간의 명상, 기간 동안 스스로 침대에서 나올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은 치료된 것에 계단을 오르내리며 컴퓨터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치유를 통해 우리가 자가치유를 위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신의 본성에 연합한 힐링 명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필요가 모두 있기에 치유가 필요하면 그것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필요도 그분 안에 있고 번영도 그분 안에 있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적 치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가 추천하는 것은 땅의 얽매인 기도를 그만두고 눈을 감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에 집중하고 묵상한 다음 그것이 당신의 몸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그가 우리의 세포 기억을 재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트라우마 또는 조상이 과거의 트라우마로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포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세포 기억을 다루는 것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 치유를 위한 개인 명상에서 한 일 중 하나는 과거로 돌아가 질병에 걸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모두 추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를 보면 믿음의 표시를 요구하지 않고 행하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팔을 뻗어 침대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나병 환자의 치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그는 믿음의 표시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가 단순히 연민에 의해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믿음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증거가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실체와 증거를 활용하여 원하는 것이 실제로 자연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